코스피가 연중 최저점을 찍는 등 부진한 증시 상황과 맞물리면서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. 미래에스 증권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,84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.1% 감소했고, 한국투자증권도 1분기 영업이익이 2,88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1.93% 줄어드는 등 증권사들 대부분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따라 주식시장이 휘청이면서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기업 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하반기에도 증권사 영업 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